안녕하세요 서다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유럽제라늄 드디어 예푸르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유럽제라늄 6종류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제라늄은 골드 애니버셜 입니다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는데요 꽃 색깔 지금도 너무 예쁘죠 근데요 아직은 꽃 색깔이 핑크색이지만 점점 꽃이 피면서 더 진해진답니다 요아이는 또 특히 이렇게 입장이 노란색을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드 애니버셜 이라고 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꽃이 피면 또 꽃볼이 이렇게 커진답니다 지금은 핑크색이 더 많이 나죠 점점점점 진해지면서 이제 주홍색이 되는데 그 색깔 또한 너무 예쁘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드 애니버셜 이를 또 많이 좋아하시는 듯 하네요 요거는 15cm 화분에 한 포트당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골드 애니버셜이 번호는 1번 입니다 많은 꽃님들의 사랑을 받는 제라늄 그 사랑받는 비결이 뭘까요 정말 궁금하죠 지금 보시는 요 제라늄은 골드 애니버셜이 빨강 입니다 요렇게 15cm 분에 한번 먹게 보세요 정말 탐스럽고 건강하게 생겼죠 밥도 이렇게 많답니다 요렇게 예쁘게 피네 꽃 색깔 정말 예쁘죠 골드 애니버셜이 빨강 번호는 2번 입니다 가격은 18,000원 이구요 꽃님들의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구요 특히 요 유럽 제라늄 꽃은 한번 피면 오래오래 피워주는 그래서 꽃님들이 유럽 제라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꽃을 피워주는 유럽 제라늄 큰 장점인듯 합니다 거의 여름만 빼고 계속 꽃을 보여주는 유럽 제라늄 골드 애니버셜이 빨강 번호는 2번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꽃 색깔 정말 예쁘죠 꽃 색깔 정말 예쁘죠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 꽃볼이 굉장히 큰 애플 블러썸 애플 블러썸 번호는 3번 입니다 15세티분에 요 애플 블러썸도 목대에 굉장히 좋죠 이렇게 풍성한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 이렇게 풍성한 로즈버드 애플 블러썸 번호는 3번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꽃잎 꽃잎 가장자리에 이렇게 핑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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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좀 더 진한 주홍빛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입술을 바르듯이 선을 그려주는 요 아이 요 애플 블러썸의 매력인듯 합니다 정말 예쁘죠 아직 물이 덜 들은 모습 요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제라늄은 꽃에서 향기가 나는게 아니고 입장에서 향기가 나기에 병충해도 굉장히 강해서 환경 적응도 잘하고 또 제라늄의 병이 잘 생기지 않는게 제라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있어서 기후도 많이 변하고 온도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습도도 많이 변화되어서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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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보드 하이트링 입니다 로즈보드 앱을 불렀습니다 꽃도 같고 다 같은데요 하이트링은 지금 이렇게 입장을 보시면 하얀색 링을 이렇게 미루고 있죠 그래서 로즈보드 하이트링 입니다 하이트링 번호는 4번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이렇게 시퀀셀티 화분에 가격은 18,000원 로즈보드 하이트링 번호는 4번 입니다 카라멜 레드 제라늄 입니다 이 입장이 밤색, 진한 밤색이 점점 이렇게 밤색으로 될 건데요 그래서 카라멜 레드 제라늄 인듯 합니다 다른 유럽 제라늄 보다 아주 작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15cm 분의 이렇게 생겼구요 아주 밥이 풍성하죠 이제 점점 갈수록 이 입장이 진한 밤색으로 된다고 합니다 꽃도 아주 빨간색으로 아주 귀여운 고운 꽃이 피워진다고 하네요 빨간색으로 피워지는 카라멜 레드 제라늄 번호는 5번 이구요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정말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꽃대가 올라오면서 꽃을 피워줄 카라멜 레드 꽃보다 이 잎이 예쁜 제라늄 미시스 폴락 입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꽃이 안 피는 건 아니에요 꽃은 피기는 하는데 다른 유럽 제라늄 처럼 꽃을 피워주진 않지만 작은 빨간 꽃을 피워진다고 합니다 미시스 폴락 이 잎은 색깔이 굉장히 여러색을 내죠 노란색, 초록색, 와인색일까요? 밤색일까요? 오렌지색도 보이구요 정말 다양한 색을 내는 미시스 폴락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15cm 분의 가격은 18,000원 이구요 번호는 6번 입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꽃보다 이 잎을 보기 위해서 이 미시스 폴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꽃보다 잎이 예쁜 미시스 폴락 가격은 18,000원 입니다 5개 이상을 주문하시면 1,000원씩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5개 주문하시면 가격이 9만원인데 5,000원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5개 이상 주문하시면 1,000원씩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죠 미시스 폴락 가격은 18,000원 6번 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유를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고은유를 매일 행복하세요 고은유를 매일 행복하세요 고은유를 매일 행복하세요